게이브 그린스 포 펀 오케이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요? 게이브 그린스 포 펀 뭐래요? 게이브 그린스 포 펀 그랜스로 들립니까? 게이브 그린스 포 펀 게이브 그린스 포 펀 게이브 그린스 게이브 그린스 자꾸 그랜스라네요 그렇게 들려요? 다시 들려볼까? 게이브 그린스 포 펀 게이브 그린스 포 펀 게이브 그린스 포 펀 게이브 그린스 포 펀 이렇게 들리는데요? 뭐라고요? 다 게이브 그린스 포 펀 그러면 A는 A A 그래서 게이브 I는 I는 A A A A A 나는 그린스로 들리는데 그랜스로 들리나봐요? 아이위어 중에 이랬구요 얘는 어 또는 어 그 다음 얘는 어 그래서 다 합쳐서 전체 문장이 뭐라 오케이 그래서 뭐였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개 쥬스 개 쥬스 grandma 어허 개 쥬스 제또마 어허 그래서 a 는 쭉 부르세요 합쳐서 게이 합쳐서 게이 얘만 얘만 그 다음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합쳐서 전체 문장 게이 기브스 그랜마 어허 게이 기브스 그랜마 어허 뭔 소리죠 게이는 나 할머니에게 그렇죠 할머니가 안아드린단 말이야 게이라는 아이가 그래서 뭐라고요 게이 기브스 어허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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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브스 그랜마 어허 게이 기브스 그랜마 어허 게이 계속해서 빨리 읽으세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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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au 글 글 글 смотреть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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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손체문장이 그렇죠 그래서 무슨 뜻? Greta and Greg act goofy 뭐라고요? Greta and Greg Greta and Greg Greta and Greg Greta and Gwen giggle 그렇게 들리나요? Greta and Gwen giggle 그래요? Greta and Gwen giggle 선생님이 이렇게 들리는데 Greta and Gwen giggle Greta and Gwen giggle 그래요? Greta and Gwen giggle 이렇게 들려요? Greta and Gwen giggle Greta and Gwen giggle Greta and Gwen giggle 뭐라고요? Greta and Gwen giggle Greta and Gwen giggle 그리고 Gwen이 아니고 Gwen으로 들리는데 Greta and Gwen giggle 그 윈으로 들려요? 선생님은 그 윈으로 들립니다. 그 윈으로는 안 들려요. 그래서 에 에 그랬습니까? 에이 그래서 그레이스 에 그래서 그렌 에 그래서 손체가 뭐? 그레이스 and Gwen giggle 무슨 뜻? 그레이스는 없어. 그레이스는 있는데 그레이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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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스는 깔깔거린대죠. 그게 그거죠. 깔깔기리나 그래서 뭐라고요? 그레이스 and Gwen giggle 그레이스 and Gwen giggle 이죠. 그레이 그레이스 and Gwen giggle 뭐라구? 뭐라구? 게리 폴스 더 웨건 게리 폴스 더 웨건 게리 폴스 더 웨건 게리 폴스 더 웨건 오케이 그래서 F E 합쳐서 게리 엄마야 아이고 선생님 이거 집에서 키우는데 이거 되게 이쁜데 잘 키워줘 고맙습니다 예 이쁘지 이거 이거 잘 키우면 되게 이쁘다 대빵 이쁘다니 어 있어요? 선생님 식물 키우는거 되게 좋아하는데 열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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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계속해서 U는 O O? 그럼 폴스야 아 폴스지 O 그래서 폴스 그 다음 W O O A 엘 엘 합쳐서 왜 그 다음 O는 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합쳐서 게리 폴스 더 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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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리는 뜬다 수레 폴스 더 웨건 네 오님 예예 아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좀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뒤에 제가 전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7시 이후에 전화하게 될 것 같고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그러면 어머님 전화기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읽어볼까요 오케이 선생님은 얘는 네가 읽었는 걸로 안 들려요 잘 들어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게일 헬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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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일 그 다음에 에 그 다음 이 기을든이야 아 미안 미안 이 그 다음 얘는 어 어 알겠지 갈 갈 그 다음 얘는 이 갈딘 소리 안 나거나 또는 어 갈든 또는 갈든 됐습니까 그래서 다 합쳐서 뭐라고 게일 헷 인덕 뭔소리 어 게일 은 구원 정원에서 오케이 오늘 다 못할 것 같아 시간이 모자라서 이게 뭐였다고요 인 더 갈든 인 더 갈든 게일 헬프스 인 더 갈든 오케이 오케이 똑바로 하세요 쓰기 수제 내버린다 시간 안에 못 건네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ожно lined 고맙습니다